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며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이건 제가 일을 하면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개인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 병원이고 주변의 병원들도 워낙 많은 동네라 환자 수가 제한적이어서 늘 다니시는 분들이 다녀가시죠 이 이야기는 2년째 변함없이 병원을 다니시는 할아버지에 관한 꿈 이야기입니다 저는 원래 꿈을 잘 꾸지 않습니다 많아야 한 달에 한 번 정도 꾸고 꿈 내용들 또한 굉장히 잔인하거나 무서운 꿈들이 많아요 워낙 그런 꿈만 꾸다 보니 꿈 내용이 어떻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일상이 되었지만 손에 꼽을 정도로 소름끼치는 꿈이기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꿈은 위에서 말한 할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시작됩니다 요즘처럼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시골집에서 장례를 지내고 있었죠 음식 준비하랴 뭐하랴 다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실제로 치매가 있는 할머니께서도 꿈에서만큼은 건강하시네요 입술은 굳게 닫혀있고 눈에는 이채가 서린 채로 부뚜막에서 무언가를 하십니다 할아버지 마지막 금식은 할머니가 하시려나 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할아버지를 묻기 위해 유가족들과 저는 대형버스를 타고 산길을 오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잠시 딴 생각에 빠지죠 나 어렸을 때 시골에선 꽃상여에 태워서 맷자리까지 가던데 지금은 꽃상여가 사라졌구나 하면서 말이죠 자리에 앉아계시던 할머니께서 앞으로 나와 버스에 타고 계신 분들께 무언가를 하나씩 건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크기로 하나하나 하얀색 한지로 쌓여있네요 그러고는 할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확인들 하시고 바리면 꼭 드시게 무슨 소리가 했습니다 바리면 먹으라니 할머니가 치매가 나으신 게 아니구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정신을 아주 놓으신 거구나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나? 이건 뭐지? 전 그냥 제 무릎에 놓인 그것을 보고만 있습니다 옆에 앉아계신 분이 말씀하시네요 뭐해? 확인 안 해? 얼른 열어봐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뭐긴 할아버지 고기잖아 제 무릎에 있는 게 할아버지의 시체의 일부랍니다 한지를 펼쳐바리면 그것을 먹어야 한답니다 옆에 앉은 분이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 마을엔 이 마을만의 장례 문화가 있어 망자의 육신이 땅으로 돌아갈지라도 발만은 저승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발로 저승길을 밟고 가신다고 생각을 해 발을 저승으로 보내는 방법은 마음속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먹어서 없애는 거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발만 먹은 게 아니라 전부 다 먹었어 그래야 온전한 모습이 저승으로 돌아가고 온전히 저승길을 밟는다고 생각했거든 시신을 토막내고 적당히 조리해 그리고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한 토막식을 건네받고 그 중에 발을 건네받은 사람은 그걸 꼭 먹어야 해 발을 먹어 없애지 않으면 망자의 발이 저승으로 못 가고 망자는 발이 없어 저승길을 못 밟지 그러면 이승에 남아 헤매면서 그 사람에게 해코질을 해 다른 사람이 먹어줄 수도 없어 누군가가 먹기를 거부한다는 건 망자의 명복을 빌지 않는다는 뜻으로 통하니까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저승길 가시라고 다른 부위여도 드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 너도 빨리 확인해봐 제 무릎 위를 봅니다 한지로 쌓여있는 모양새가 왠지 납작합니다 그리고 딱딱하네요 근육이 많이 없는 부위인가 봅니다 왠지 발릴 것 같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지를 펼쳐봅니다 역시 발입니다 살마저 물기가 빠져있는 발이 있네요 부뚜막에 계시던 할머니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걸 삶으시느라 계속 아궁이의 불을 지피고 계셨나 봅니다 발은 난이네요 어설프게 거짓말을 하고 한지로 덮어버립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발을 먹지 않은 사람이 생긴 거야 물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지 근데 그것 때문인지 망자가 계속 꿈에 나타나서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그 유족들은 어떻게 안건진 몰라도 그 사람 때문에 망자가 저승길을 편히 못 갔다며 그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했지 결국 그 사람 죽었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발을 먹어 없애지 않으면 할아버지가 이승에 남아 괴롭힐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할머니도 너를 괴롭히겠지 그러니 거짓말은 그만하고 먹는 게 좋을 거야 이건 널 위한 것이기도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먹는다는 건 제 상식선에선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옆에 앉은 분이 한지를 펴고 손수 발가락을 하나하나 떼어줍니다 괜찮아 생각보다 먹을만해 족발 같달까 몇 차례의 카데바 실습과 교수님들 귀찮게 하면서 얻어낸 해부와 경상자료들 덕분인진 모르겠으나 발톱부터 신경, 근육, 인대들이 너무 상세하게 보였던지라 입을 막고 난 절대 못 먹는다고 버럭해버렸죠 버럭하는 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눈은 우리에게 쏠렸고 할머니마저 저를 쳐다봅니다 할머니가 눈을 부릅듭니다 어서 먹으라는 무언의 뜻이겠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할머니는 점점 저에게로 다가오네요 의자에 앉은 터라 전 꼼짝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옆에 보는 저의 팔을 꽉 잡네요 할머님 발가락 하나를 집어들고는 제 입을 우악스럽게 벌립니다 우리 영감 편의가게 어서 먹어 이년아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납니다 아 다행이네요 꿈이었어요 별 꿈을 다 꾸는구나 현실로 돌아와 병원에 출근을 합니다 8시 50분이면 오셔서 커피를 드시던 그 할아버지가 오늘은 오지 않으셨네요 보통은 일주일에 내 다섯 번 오시고 안 오시는 날도 있으니 크게 신경 쓰이진 않네요 내일은 토요일이니 내일은 꼭 오실 겁니다 2년 동안 변함없이 월요일과 토요일엔 꼭 오시니까요 피곤한 하루 일거를 마치고 또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 그다지 꿈에 연연하지 않기에 벌써 전날 꾼 꿈은 잊은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전 잠에 들죠 내 달이 내놔 내년 때문에 내가 저승에 갈 수가 없다 또 할아버지 꿈이네요 평소 반달 모양으로 싱긋 웃으며 내일 또 보세하며 인사를 하고 가시던 할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에요 토요일 근무가 시작됐네요 그리고 근무 끝 토요일인데 할아버지는 오늘도 안 오셨어요 2년 동안 늘 토요일과 월요일은 오셨는데 말이죠 꿈 때문인지 괜스레 신경이 쓰이네요 그렇게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다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월요일, 그리고 오늘 여전히 할아버지는 오지 않으시네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어요 의료보험공단 조회만 계속해보게 되네요 여담이지만 실제로 얼마 후 할아버지께서 사망신고가 되어 의료보험공단 조회가 안되더라고요 당시에는 진짜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무 놀랐어요 왜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저런 꿈을 꾼 건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저 잘 가셨기를 바랄 뿐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 악몽의 끝 1800년대 한마을에서는 눈, 코, 입, 귀가 다 막혀있는 아이가 태어난다 아이의 생김새는 흡사물에 젖은 천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싼 것처럼 보였다 구멍이 존재할 곳들이 얇은 무언가로 막혀 있었던 것이다 아이는 울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저 꽁틀댈 뿐이었다 산파는 아이를 받은 후 두문 불출했으며 산모는 아이에게 의미 모를 강한 증오를 느꼈다 시간이 지나고 진정이 된 산파는 자신을 걱정하던 마을 사람들에게 이유를 설명하다 아이에 대해 얘기하고 만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가 악마의 자식이라면서 마녀의 집을 불태우자라며 산모의 집을 찾아간다 산모는 목이 졸린 채 죽어 있었다 목덜미의 손자국이 강하게 나 있었다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산모는 미혼모였으며 주변 사람이나 가족 또한 전무했다 마을 사람들은 마녀를 처벌한 누군가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산모와 아이에 대한 흔적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듯 사라지고 사람들의 뇌리에만 남았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한 방송사는 새 예능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과거에 풀리지 않았던 미스터리를 다시 찾아가 현대의 기술로 해석하는 것 서프라이즈 제작팀이 맡은 만큼 미스터리라는 방송 주제의 개수는 넘쳐날 정도였고 그 정체는 대부분이 사람들의 착각 혹은 실수를 덮으려는 시도였으나 방송 특성상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었으며 순한 맛의 예능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사그러들 때쯤이었기 때문에 사내의 임원들은 프로그램의 가치에 대해 상당히 고평가를 한다 방송은 현재 일화까지 나갔으며 상당한 입소문을 탄 상태였다 국내 최고의 MC를 섭외한 이유도 있었으나 노련한 편집의 힘으로 논란거리가 될 것들은 모두 없앴으며 조작과 왜곡의 힘으로 방송 내용을 더욱더 자극적이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차없는 경고를 주었기 때문에 2화를 내기 힘들 상태가 되었다 결국 2화는 무산되었으며 3화는 조작과 왜곡이 들어가지 않은 방송을 녹화해야 했다 3화의 촬영을 준비하던 작가들은 1800년대에 일어난 아이에 대해 녹화하기로 한다 죽은 산모와 사라진 아이 적절하게 자극적이며 찾을 방도가 없다 시청자들의 호기심과 상상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나는 녹화에 참가했다 내 직속 선배가 그 사건에 대해 한 번 글을 쓴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마을 탐방기에 짧게 수록된 글이었는데 그나마 국내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자료였기 때문인 것 같다 여행수기만을 올리던 선배는 방송 아이템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유명세를 탈 기회였기 때문에 제작진의 제안을 승낙했다 그러나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는 선배는 고기방패 혹은 대리인 사만화를 녹화에 참여시켰다 물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이다 과거 마녀사냥의 기록에 따르면 마녀와 악마의 자식은 100년마다 나타났다 사라진다고 한다 1900년대의 기록은 없지만 편집 과정에서 어떻게든 해결한다고 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 보였다 2000년대인 지금 아이를 찾는 방송을 녹화한다고 했다 선배의 인터뷰는 이미 사전 촬영에서 끝났지만 해당 마을을 다시 찾아가는 장면을 위해 우리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갔다 그곳에는 국내 최고의 MC, 배우, 아이돌, 개그맨 등 매체로서만 보던 인물들이 있었다 짧게 인사를 나눈 후 녹화를 시작했다 플롯은 단순했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갔다가 경비행기를 타고 외부인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오지로 들어가는 것이다 해당 마을에 도착하는 과정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도착하고 난 후 현장에 있던 제작진들이 트러블을 전해왔다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외부인을 막는다는 이유였다 며칠 전만 해도 해당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주지가 관광지로 탈바꿈들이라는 꿈을 꾸고 있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해외에서 갑자기 마을에 대해 알아보러 우르르 몰려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사전 답사 및 준비를 위해 찾은 제작진들을 극진히 대접해 주었으며 방송을 위해 여러 아이디어를 들고 그들을 찾았다 그러나 이틀 전 마을의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더니 이제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PD는 행복해 보였다 이거야말로 미스터리에 걸맞은 상황이라고 생각했나? 늦은 밤 우리는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하고 마을에 잠입했다 마을 사람들의 경계는 의외로 허술해서 쉽게 뚫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 나뉘어서 단서를 찾고자 하였다 나는 선배와 함께 경계가 심한 곳으로 향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얼굴이 많이 알려진 상태지만 우리는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마을을 한번 와봤던 선배가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는 표면상으로의 이유였다 핵심적으로는 명예옥의 눈이 먼 선배 때문이었다 여기서 한 것만 제대로 하면 자신은 단순 여행기자 나부랭이가 아닌 방송으로 잘나가는 몇몇 사람들의 자리를 꿰찰 수 있다는 잔뜩 부풀어오른 욕심내지 희망 때문이었다 제작진은 그 욕망을 잘 이용했다 선배에게 바람을 넣고 가장 힘든 일을 시켰다 중간에 나만 죽을 노릇이었다 근데 거짓말 같게도 경계가 심한 곳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장소를 지키지 않은 채 둘세씩 모여 큰 목소리로 토론 중이었다 덕분에 우리는 그 소리에 파묻혀 점점 경계의 근원지로 나아갔다 근원지가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듬과 동시에 경계를 서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넉나간 사람이나 혹은 구석진 곳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만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허름한 판자집에 도달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간 나는 의미 모를 기운에 몸이 압도되었다 방 안에는 아이가 누워있을 만한 작은 나무통만 있었으며 가까이 다가설수록 움직임 없는 아이의 몸이 서서히 보였다 머리털이 쭈벼섰다 소문의 그 아이일 것이라 생각했다 차마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지 못했다 그러나 선배는 터져버리기 직전인 그 욕망의 끈으로 나를 올가메어 아이를 집어오도록 시켰다 그의 눈동자는 내 눈을 그의 카메라는 그 아이를 쫓은 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품에는 허름한 천으로 잔뜩 덮여있는 무언가가 담겨있었다 절대 아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이었다 갓난아이에게 느껴질 버둥거림이나 뜬 모를 옹알거림은커녕 썩은 나무를 운반하는 느낌이었다 선배를 바라보니 행복하지만 끔찍한 꿈을 꾸는 사람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분명 웃는 얼굴인데 사람같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게 명례욕에 사로잡힌 인간인가 토악질이 나올 듯했다 제작진들을 불러온 모아 얘기를 전했다 5분도 채 안되어 사람들이 전부 모였다 아이에 대해 조사하던 게 맞나 싶었다 우리만 아니 선배만 너무 몰입해 있던 게 아닐까 나는 아이를 내려놓았다 조심스레 내려놓을 수 없었다 생명이 깃든 무언가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다행히 아이가 바닥에 닿기 직전 한 아이돌이 손을 뻗어 조심히 내려놓아 주었다 난 뒤로 멀찍이 빠져 그들이 하는 대화에서 벗어났다 나를 찍던 카메라도 곧 선배의 얼굴을 비췄다 선배는 아이를 찾아 데려온 과정에 대해 과장 반 욕심 반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렇게 말을 잘 할 거면 날 뭐하러 데려온 것일까 의구심이 들었다 그러다 아까 아이를 만진 아이돌과 눈이 마주쳤다 역시 나와 같은 생각인 뜻했다 내 손이 닿은 게 사람이 맞을까 싶은 얼굴 나도 잘 모른다는 뜻으로 눈을 내리깔았다 MC의 정리가 끝이 나고 천을 치워 아이의 얼굴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난 더욱더 멀리 떨어져 상황을 보고 있었다 MC가 손을 뻗어 천을 치웠다 순간 모두가 숨을 들이켰고 난 그 침묵 속에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소문은 사실이었다 아이의 얼굴은 얇은 천을 뗀 듯 콧구멍과 귓구멍이 막혀 있었다 눈과 입은 닫혀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 MC는 촬영을 잠시 중단하고 PD와 얘기를 나눴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선배는 놀라움과 기쁨이 공존한 듯 눈을 크게 뜨고 나와 아이를 번갈아 보았다 나는 아이의 푸르스름한 피부색을 죽은 시체에서나 볼법한 그것을 외면했다 어쩌면 진짜 죽은 것일까 그 순간 아이가 움직였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거리를 두었다 아이의 눈구멍과 입이 열렸고 난 똑똑히 보았다 역시 무언가로 막혀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단 저것이 살아 움직인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PD는 잔뜩 흥분했다 아이템이 대박났다며 당장 병원으로 아이를 데려가 진단을 시켜보자 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자신들의 위상이 바뀔 것이라 하며 적어도 국내는 벗어날 유명세에 대해 기대감 있게 얘기했다 선배는 그 옆에서 그와 똑같은 얼굴로 그의 얘기를 경청했다 고조된 기대감 때문인지 제작진은 재빨리 움직였다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끔 짐을 챙겨 멀리 움직였으며 경비행기 한 대를 다시 불러들였다 웃돈을 잔뜩 챙겨준다는 말이 인상 깊었는지 잠이 덜 깼지만 횡재했다는 눈에 기장이 역겹게 느껴졌다 깜깜한 밤에 경비행기가 날 수 있을지 걱정이었으나 기장은 괜찮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MC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그와 날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아이를 만진 후 얼굴을 찡그리던 아이돌은 이제 우리 멤버들 모두 고생길이 끝났다며 고개를 파묻은 채 울고 있었다 그녀를 달래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 보이지 않는 흥분감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이는 선배의 품에 안겨 수비를 날고 있었다 선배는 노련하게도 PD의 옆자리를 차지했다 단지 아이를 거리낌 없이 대할 수 있어서이기 때문인 듯했다 하긴 저런 물꼬를 한 괴물을 태연이 않아 옮길 수 있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일까? 비행기가 착륙했고 우리는 곧바로 산부인과를 향했다 제작진이 미리 아이에 대해 언지를 준 것인지 이제 막 동이 트는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잔뜩 나와 있었다 사람들이 산부인과로 아이를 옮길 때 나는 그 옆의 숙소로 가 내 짐을 풀었다 나중에 안사실이지만 우리가 숙소로 배정받은 곳은 산모들이 쉬는 공간이었다 그날 밤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은 예정되지 않은 퇴실 소식에 부려부려 짐을 챙겨 나갔다고 한다 내 방은 2층이었고 계단으로부터 세 번째로 떨어진 방이었다 대충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워 제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아이가 어떻게 진단받을지는 상관없었다 이 일로부터 무관해지고 싶었다 잠에 들기 직전 갑자기 귀를 찢는 괴상한 소리에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바닥으로 고꾸러졌다 엄청나게 큰 소리가 귀를 헤집었다 손으로 막아도 소용이 없었다 입에 침이 바싹 말랐으며 눈은 타들어가는 듯했다 숨도 채 쉬어지지 않았다 복부의 고통이 느껴졌다 온몸은 바스러질 것 같았으며 머릿속이 터질 것만 같았다 입안에서 피 맛이 느껴지다가 갑자기 침이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과 함께 혀가 고통을 내질렀다 입을 벌려 침을 내뱉으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목덜미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크게 젖혀지고 팔꿈치가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무릎은 마치 반대로 꺾인 듯했고 내가 아닌 무언가가 날 죽이려 드는 듯했다 그 순간 전화벨 소리가 들리더니 이 모든 현상이 갑작스레 끝이 났다 난 급격한 변화의 기침을 내뿜으며 몸의 중심을 잡았다 바닥에서 가까스로 일어나 화장실 변기로 달려갔다 급격히 변기 뚜껑을 올리고 토악질을 했다 목이 따가웠다 콧물과 눈물이 질질 흘렀다 정신을 차리고 바깥으로 나왔다 나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았다 1층에서 사람들이 괴이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니 다들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바닥을 기어다니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난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정신 차리라고 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몸부림만 더 심해질 뿐이었다 이것저것 시도해 보고 있었으나 효과가 없었다 그들은 눈이 풀려 있었으며 무엇보다 나와 같은 증상이라면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터였다 그러던 와중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렸다 전날 비행기 시간을 고려해 새벽에 일어나도록 알람을 맞추었는데 꺼놓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난 알람이 울리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정신을 찾았다 정신을 찾은 사람들을 위해 쓰레기통과 물을 날라 주었다 쓰레기통은 곧 노물로 가득 찼다 바닥에는 미처 처리하지 못한 토사물이 곳곳에 있었다 난 얼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물어보았다 그들은 나와 같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다 몇몇은 잠에 들었었고 몇몇은 자신들이 이룰 행복한 미래를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엄청나게 크고 괴상한 소리가 주변을 뒤덮었다고 했다 곧바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반복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내 알람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다고 한다 나 또한 전화벨 소리에 정신을 차린 게 기억이 났다 2층 복도에 있던 전화기가 날 살린 것이다 아무래도 전화벨이나 알람 등 사람의 신경을 다른 곳으로 옮길 소리가 해답인 듯했다 그러던 중 조명팀의 막내라는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옆에 산부인과에 있을 거라고 얘기했다 선배 또한 그곳에 있을 터였다 난 사람들에게 핸드폰의 알람 소리를 켜둔 채로 주변 사람들을 챙겨달라 말했다 그들은 군말 없이 따라주었다 나 또한 알람 소리를 반복 재생으로 켜놓은 채 산부인과로 향했다 혼자 가고 싶진 않았으나 다들 가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산부인과에 도착하자 역시나 사람들이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면서 한편으로 선배를 찾았다 선배는 보이지 않았다 정신 차린 사람들을 상대로 핸드폰 알람을 켜달라고 부탁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만들었다 사람들은 선배는 PD와 함께 원장실에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었다 난 원장실이 있는 4층으로 향하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챙겼다 괴이한 상태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점점 정신을 차리는 시간이 길어져만 갔다 4층에 도착하자 인큐베이터에 누워있는 아이 주변에 여럿이 쓰러져 있었다 원장, 선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MC와 제작팀 소수였다 난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한 뒤 역시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원장이 말하기에 명예는 나눌수록 줄어든다는 명목하에 최정례로 구성된 제작팀들과 함께 아이에 대해 은밀히 촬영을 시작했다고 한다 아이는 살아있으나 숨을 쉬지도 않고 음식을 먹은 흔적이 없다고 했다 양쪽 눈 또한 없다고 얘기했다 눈두덩이 위에 막 때문에 일반인은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러면서 이 막은 무엇인지 과연 아이는 갑작스러운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이제 알아봐야 할 것이라 얘기했다고 한다 원장은 카메라 앞에서 경력 32년의 의사 소견을 어필하기 위해 또한 아이가 어떻게 호흡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엉덩이를 때리는 순간 아이의 입이 크게 벌려지며 셋 다 쓰러졌다고 한다 그럼 그 괴이한 소리는 아이의 울음소리였단 말인가 그러나 내가 도착했을 때 아이는 보통의 상태와도 같이 움직임이 없었고 사람들은 다 바닥에 누워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오기 직전까지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고통에 의한 착각일까? 하지만 나도 전화벨이 울리기 전까진 그 소리에 노출된 상태였다 어찌된 일인지는 판단하기 힘들지만 난 다시 아이를 돌려주고 이 일을 못 자고 얘기했다 MC도 내 의견에 동의했다 선배는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 원장은 넋이 나가보였다 그 순간 원장실 문이 열리며 PD가 들어왔다 PD에 대해 잊고 있어서 그랬는지 너무 놀랐다 PD는 원장실 옆 진료실에서 산부인과의 간호사와 단둘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당히도 간호사에게 앞으로 있을 유명세에 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애가 둘이나 있는 사람이 어쩜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놀라웠다 그러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괴로워하던 중 내 알람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으며 문 밖에서 우리의 대화를 들었다고 한다 PD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며 아이는 지금 당장 촬영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설사 돌려주더라도 이 사건을 보도할 만한 충분한 영상 거리를 만든 후 돌려줘야 한다고 얘기했다 제작팀과 MC는 PD를 설득시키기 위해 가진 얘기를 꺼냈다 우리가 받은 고통이 이 아이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냐 나는 이런 환경에선 못한다 적어도 살아 돌아가야 할 것 아니냐 등 내가 오지 않았으면 당신들은 죽었을 거라면서 나도 그 말에 거들었다 그러나 PD는 완고했다 우리는 고통에 대한 접근법을 포기하고 부성애로 노선을 변경했다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은지에 대해 아이가 받았을 그리고 앞으로 받을 차별에 대해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 등 나는 아이를 찾아갔을 때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아이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었다고 했다 의외로 이쪽이 먹히는지 PD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와중 원장 또한 아이의 부모가 걱정된다면서 해당 사건은 아이의 부모와 함께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했다 대서특필된 사건은 맞으나 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이건 말 그대로 영아 납치 사건이 아니냐고 다그쳤다 PD의 반성하는 듯한 묘한 눈빛 너머로 난 아이의 눈을 보았다 아이는 눈이 있을 자리에서 피고름을 흘리고 있었다 눈두덩의 막 너머로 꼭 무언가가 짠해지듯 천천히 그리고 갑작스레 붉은 피와 괴이한 고름들이 줄줄 흘러나오고 있었다 난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아무 말도 못한 채 서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PD를 계속해서 설득 중이었으나 내가 굳은 걸 알아챈 선배가 아이를 돌아보곤 같이 굳어버리는 밤에 대화가 중단되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아이를 향했고 똑같이 굳어버렸다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 내 핸드폰의 알람 소리가 또 끊겨버렸다 알람을 너무 틀어놔서일까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일까 혹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 때문일까 깨뜨릴 수 없는 침묵만이 흐르고 나는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그 순간 아이가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가 제 악몽의 끝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필리핀 실화 이 얘기는 실화고 그렇게 무섭진 않지만 실화인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면 한다 본인은 한국에 있을 때 영적인 체험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음을 밝힌다 내가 24살에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거의 1년 동안 다녀왔다 필리핀이 워낙 물가가 싼 탓에 어학연수에 드는 비용이 저렴했거든 한 달에 수업비, 기숙사비, 밥값, 용돈 통합 100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한다 기숙사는 나 포함 3명이서 썼었는데 수업 없는 타임에는 거의 기숙사 들어와서 50분 낮잠 자는데 활용했었다 우리 3명 모두 수업 시간표가 달라서 같은 시간대에 쉴 수 없었는데 즉 내가 수업 없는 타임에는 나 혼자 기숙사에 있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업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낮잠 자는 중이었는데 순간 무언가가 내 발을 미는 것이었다 이게 잠꼬대로 혼자 들썩 놀래서 깨는 거랑은 차원이 달랐다 깨고 나서도 피부에서 느껴지는 누군가의 손길이 너무 무서웠다 진짜 온몸에 소름 쫙 돋고 침대 및 화장실, 옷장 다 뒤졌는데 아무도 없었다 게다가 방문은 항상 잠가 놓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왔다 나갔으리라 생각도 안 가는 상황이었다 그날 저녁이 얘기를 눈매들한테 했고 당연히 장난치지 말라며 웃고 넘기게 됐다 긴장이 좀 풀리니까 내가 겪은 게 착각이었을 수도 있겠다며 안심했었다 그렇게 다음 날 여느 때와 같이 공강을 활용해서 낮잠을 자는데 나는 그날 겪은 일을 나의 착각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또 무언가가 나의 발을 새게 미는 것이었다 근데 이게 천천히 미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탁쳐내는 느낌이었다 너무나 이질적인 느낌에 잠에서 바로 깨고 극도의 공포감에 즉시 기숙사 밖으로 뛰쳐나갔다 왜 기숙사 방안을 확인 안 하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나를 친 게 사람이 아닌 게 너무나도 확실했었다 이런 일을 두 번이나 겪으니 기숙사를 쳐다보지도 못하겠더란다 즉시 기숙사 변경을 요청했고 3층 기숙사로 배정이 되었다 원래는 1층이었다 이번엔 이인실이었고 룸메랑 말도 잘 통해서 적응을 잘하고 있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쯤 공강이라 낮잠 자고 있었는데 무언가 내 몸을 세게 쳤다 근데 이번엔 발이 아니라 팔을 세게 치는 것이었다 어디를 때리냐가 뭐가 중요하겠는가 진짜 극도로 무서워서 24살 먹고 울면서 기숙사 뛰쳐나왔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잠꼬드랑은 차원이 달랐다 지금 당신의 팔을 강하게 한 번 잡던가 쳐보면 순간적이지만 피부에선 분명 그 감각을 기억하지 않는가 차라리 내 착각이거나 잠꼬대였다면 좋았겠지만 내 팔 피부에서 느껴지는 너무나 선명하면서 이질적인 감각이 나를 미치게 했었다 하지만 이미 기숙사를 한 번 변경한 터라 다시 한 번 이런 일을 겪으면 캠퍼스 자체를 옮겨야겠다고 다짐했었다 다행스럽게도 그 뒤로는 한 번도 같은 일을 겪지 않아서 무사히 공부를 마쳤다 그 일이 있고 시간이 좀 지난 뒤 내 필리핀 친구한테 이 얘기를 해주었다 그러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헤이 초이 이츠 바나나 고스트 그리고 친구가 계속 얘기를 해주었는데 그 내용이 침략 전쟁 2차 세계대전 동안 필리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많은 사람들이 바나나 나무로 기어 올라가 숨어 있었는데 찾아내어 죽였다 그렇게 죽은 귀신들이 여전히 바나나 나무를 오르고 있다고 한다 아마 너를 건드린 무언가도 그들일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들은 사람을 괴롭히는 악령이 아니니 무서워하지 말란 소리도 덧붙여서 기숙사 담장을 넘을 수 있던 것도 3층이나 되는 기숙사에 올라온 것도 모두 바나나 귀신이라 그랬던 게 아닐까 싶다 그 뒤로 한국으로 귀국하고 단 한 번도 동일한 일을 겪지 못했다 그래도 궁금하긴 하다 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장난을 치고 싶었던 걸까 네 번째 이야기 비둘기 최근에 겪었던 일이다 일하는 건물 옥상에는 흡연구역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종종 올라가서 담배를 피곤한다 8층 건물이었고 그다지 큰 빌딩은 아니었기에 담배를 한 대 피우며 옥상을 한 바퀴 둘러보고 걷는 것은 지루한 직장 생활의 소소한 낙이었다 그 옥상에 비둘기 한 마리가 걸어다니기 시작한 건 5월에 화창한 수요일 오후였던 걸로 기억한다 녹색 빵숙 페인트로 도색된 옥상 바닥이라 유난히 눈에 잘 띄었던 그 비둘기는 이미 목이 반쯤 잘려 있었다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날개도 이미 닫혀 있었을 게다 아마 비둘기 간에 세력 다툼에 휘말려서 공격을 당했거나 좀 더 상위 포식자에게 공격을 당했는데 간신히 목숨만 부지했거나 뭐 그런 거였겠지 비둘기는 날지 못했고 종종 걸어다니기만 했다 물론 목이 반쯤 잘려 약간 덜렁대는 채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건 잘 걸어다녔다는 것이었다 멀리서 보면 벌레나 먹이를 찾아 잠시 내려왔다가 좀 이슬 날아갈 다른 새들처럼 비둘기는 태연하게 옥상에 이곳저곳을 종종 대며 걸어다녔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여느 다른 길거리의 비둘기들처럼 무서워하지도 않고 다가왔다 옥상에는 나 말고도 담배 피우러 오는 몇 명이 있었지만 목이 반쯤 잘려 덜렁대는 모습은 꽤나 끔찍하고 징그러워서 누구도 달려들어 새몰이를 해서 내쫓거나 하지 못했다 나 역시도 비둘기가 다가오면 얼른 피던 담배를 끄고 사무실로 도망쳤다 다음 날 옥상에 담배를 피우러 갔을 때 비둘기는 지쳤는지 더 이상 활발하게 종종 걸음으로 돌아다니지 못했다 5월의 햇살은 은근히 따가옵고 옥상에는 햇살을 피할 그늘이나 목을 축일 수 있는 무릉덩이 같은 건 전혀 없었으니까 말이다 비둘기는 구석에서 새 특유의 알을 품는 자세로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다 종이컵에 깨끗한 물이라도 떠서 앞에 놓아줄까 생각을 안 한 건 아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비둘기는 너무 지저분해 보였고 반쯤 잘린 모가지는 너무 징그러웠으며 새빨간 눈과 머리 쪽에 기생충 같은 게 엉켜있는 모습은 다가갈 엄두가 나지 않게 만들었다 나는 오히려 이 비둘기가 불쌍하면서도 빨리 죽기를 바랐다 살아있는 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차라리 매나 뱀 같은 게 나타나서 물어가 버리는 상상도 했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그런 일을 바라는 건 무리겠지 문득 다른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결국 옥상에 담배 피우는 사람 중 어느 누구도 비둘기에게 물이나 먹이를 갖다 준 사람은 없었다 사흘째 되는 날인 금요일에 다시 올라갔을 때 놀랍게도 비둘기는 다시 종종 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목의 상처와 한쪽 눈에는 구더기 같은 게 끓고 있었다 비둘기는 내가 나타나자 내 쪽으로 한 바퀴 돌아다니더니 다시 제자리로 가서 몸을 둥글게 말고 주저앉아 버렸다 비둘기가 한 바퀴 돌아 걸어간 동선에는 항문에서 똥인지 피인지 아님 내장인지가 질질 흘러 뚝뚝 떨어진 흔적이 남아있었다 나는 담배 피울 맛이 떨어져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고 말았다 왠지 비둘기가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담배 한 대 피우며 하늘을 바라보곤 했던 내 소소한 행복을 빼앗긴 짜증이 더 밀려왔다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지면서도 부정할 수 없었다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다시 회사로 갔을 때 비둘기는 없었다 아마 관리하시는 분이 치웠겠지 죽었는데 치운 걸까? 아니면 살아있을 때 치웠을까? 그 후로는 왠지 옥상으로 담배 피우러 가기 싫어져서 점심시간이나 퇴근때까지 참다가 피우곤 한다 다섯번째 이야기 과부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제 집안은 먼 옛날부터 나름 뿌리가 있는 성시 집안입니다 그래서인지 충북에 상당히 규모가 있는 선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성묘를 하러 선산 바로 옆에 있는 오래된 집에 머물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약 4년 전 제가 군대를 가 전역하고 나온 23살의 추석 전에 이야기입니다 한심한 이야기이지만 장차 집안의 기둥이 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21살까지만 해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담스러운 성묘를 굳이 가고 싶지 않아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군대를 갔다 온 후 나름대로의 노릇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따라 성묘를 하러 선선으로 향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풀밭에 수탁에 나오는 지내와 벌 등 각종 벌레들을 경계하며 고된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러고는 집안 어른들과 안부를 나누며 식사를 한 뒤 와이파이도 없는 후미진 집에 투덜대며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은 뒤 누군가 고통스럽게 구역질하는 여자의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습니다 어른 중 한 분이 술을 과하게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잠에 다시 들여는 순간 그때 그 집안에 계셨던 여자분들 중 술을 입에 대시는 분은 한 분도 없다는 기억을 떠올리며 의아해했습니다 약간의 고민 후 몸을 일으켜 방 밖으로 낚아자 화장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명이었던 마냥 들리지 않고 몇 마리의 풀벌레들이 우는 소리와 어른들의 코고는 소리만이 있었기에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다음날 고된 제초작업을 위해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에도 똑같이 고된 하루를 보내고 청주를 몇 잔한 뒤 밤늦게 잠에 들었습니다 어째 전날에도 들렸던 헛구역질 소리가 다시금 들려왔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들려왔다기보단 소리가 뇌리에 스쳤습니다 그때는 그게 귀에 들리는 소리인 줄 알고 왜 밤마다 저러는 건지 알기 위해 다소 꾸중을 들을 걸 각오하고 마루에 나가 불을 켰습니다 한데 전날과 다르게 그 역겨운 소리는 여전히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고 구역질과는 무언가 다른 본능적인 불쾌감을 가져다주는 생전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서 혹여나 어른들이 잠에서 깰까 불을 끄고 마당을 둘러보던 중 오른쪽 담벼락 끝 왼 항아리 옆에 자그마한 소나무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소리가 그쪽에서 나는 것 같아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본 뒤 사람은 어째서 극한의 상황에 놓이면 사고가 마비되는지 똑똑히 겪었습니다 평소엔 스스로 굉장히 이성적이고 다소 냉철하기까지 하다고 생각했고 타인 또한 그렇게 말해주기에 평소 상당한 자신감이 있었으나 그것 또는 그 여자를 보고 난 뒤 모든 게 모래선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옷 한 벌 걸치지 않은 앙상한 몸에 베는 아이가 있는 것 같이 볼록 튀어나와 있고 온몸에는 채찍질을 당한처럼 살들이 찢겨 있었고 얼굴에 극심한 구타를 당한 듯이 하악이 빠져 기이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의 외적 특징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보았다간 사람도 아닌 것 같은 그것에게 공포감을 넘어 안쓰러움이 느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모습과 마치 생존 본능을 일깨우는 처음 듣는 소리에 즉시 몸을 돌려 방에 들어와 잠금장치가 없는 문고리를 죽도록 원망하며 잠들고 깨웠다를 반복하고서는 어디 말하지도 못한 채 아침을 맞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최악의 컨디션인 몸을 이끌고 전날에는 미처 가지 못했던 구역을 돌고 있었을 때 어제는 멀리서도 못 봤던 비석조차 없는 약수원 무덤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언가 강렬하게 지피는 게 있어 그게 누구의 묘인지 할아버지께 여쭤보니 몇 초간 골똘히 생각하신 후 저에게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몇 대를 걸쳐 구전되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1700년대 중반 제 집안의 화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분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아주 총명하고 고왔던 분이었으나 당시 시대적 상황과 다르지 않게 여자는 진출의 한계가 있었고 본인의 뜻과 다르게 집안에 얼마 되지 않는 이익을 위해 집안 관리의 아들에게 이른 나이에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라는 사람은 양가 어른들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의 태도가 천지차이란 걸 모두 알고 있었으나 사실상 이미 정해진 혼사였기에 화연이라는 분은 어쩔 수 없이 그 아들과 혼인을 하여 빠르게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유추할 수 있듯이 남편마저 자신을 폭행하고 까내리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뱃속에 천원 만옥 같은 나이가 있기에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남편이 그 여성분을 폭행하고 외출을 하던 중 바닥에 있던 소달구지에 발이 걸려 바위에 머리를 부딪힌 후 옆 도랑에 빠져 일어나지 못해 익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일까요? 그 집안 사람들은 무엇이 그렇게 그 여성분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기어코 앙금을 품고 제 남편까지 죽인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집에 있었던 그 여성분이 어찌면 이는 떨어져 있는 자신의 남편을 죽였을지 저로서는 상상도 되지 않지만 사실이 중요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온갖 굳은 일은 기본이여 끝없는 매질의 고향 땅 한 번 못 밟는 서름이 벅쳐 올라와 어느 날 한 번 그 집안 어른들에게 크게 따진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보듯 뻔하듯이 전보다도 훨씬 심한 매질을 몇 시간째 이어가다 기어코 분이 안 풀렸는지 소 코에 연결하여 소를 끄는 줄을 가져와 여러 명이서 전신을 처참하게 구타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분은 출산 직전에 몸으로 그런 매질들을 땅했으니 당연히 눈도 감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그 여자 집안은 당대 상당히 강했던 남자 집안의 힘에 못 이겨 쓴소리 한 번 못하고 시신을 가져와 묻어주는 게 전부였는데 그조차도 가장 어른이 아주 좋지 못한 일로 사망하였다 하여 비석조차도 없는 그런 작은 무덤에 안치하였다 합니다 훗날 그 남편의 남동생이 방관한 양심에 참 못 이루어 찾아와 자세한 이야기를 말해주었다 하나 듣는 저조차 이리 원통하여 글을 쓰는데 본인은 어땠을까요? 그 여성분의 아버지께서 이야기를 듣고 대성통곡을 하며 관하에 고발했다고 나나 일이 잘 되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 가족, 사촌 중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아직도 그때 마당에서 보았던 그것이 그 여성분이라는 100% 확신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았을 때 어딘가 마음 깊은 곳에서 애처로움이 배어 나온 건 단지 스쳐 지나간 느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매년 성묘를 갑니다 그리고 다른 조상님들께는 죄송하지만 항상 가장 먼저 그 작은 묘에 찾아뵈어 가장 정성스럽게 제출을 하고 약수하게나마 술과 약간의 꼬 그리고 이끼 한 줌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엄마의 실화 괴담 우리 엄마가 사시는 곳은 읍에서 좀 떨어진 듀에리가 붙는 흔한 시골이었다 그냥 동네가 좁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모두가 건너 건너 사는 이후 사촌 정도 같은 느낌으로 주민들과 지냈다고 한다 그러던 와중에 엄마보다 두 살 많은 언니네 식구가 있었는데 언니네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언니 이렇게 세 명의 구성원이었다고 한다 언니네 어머님이 우아 굉장하다 정도의 미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법 마을에선 예쁘장하다 소리를 듣는 분이셨다고 한다 첫눈에 반한 아버지가 열렬히 구애해서 결혼했고 둘 사이도 참 좋았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그 사이에서 어머니를 닮아 역시 예쁘장한 언니가 태어났다 사이가 좋아서 마을 사람들이 훈훈한 눈으로 봐주곤 했다고 한다 근데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언니네 어머님이 시름시름 앓게 됐다고 하셨다 시골이고 또 우리 엄마가 말하길 그 시대 병원은 참 비싸고 잘 고치지도 못했다더라 결국 뭐 이렇다 할 치료도 잘 못 받아보고 언니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렇게 사이좋던 부부 중에 아내가 죽었으니 언니네 아버지는 넋이 나간 것처럼 보였다고 했었다 그래도 슬픔도 잠시 딸이 있으니 언니네 아버지는 다시 각성해서 열심히 사셨다고 한다 언니도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효심이 더 커졌는지 어렸는데 말도 잘 듣고 또랑또랑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뭐가 되도 될 거다 시집도 잘 갈 거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서 우리 엄마가 막 고등학생이 됐을 때 그 언니는 스물이 됐다더라 위에 썼듯이 언니네 어머님이 미인인데 언니도 자기 엄마를 닮아 꽤 미인 소리를 듣게 됐다고 했다 동네 동갑내기 청년들이 언니랑 말 한번 섞어보려고 안달이었다고 한다 아줌마들이 시집가야지 좋은 자리 있다 그런 식으로 오지랖도 많이 부리셨다는데 그때마다 언니는 웃으면서 자기가 시집가면 우리 아버지 혼자 어떻게 사시냐 그랬다더라 어른들은 그 말을 듣고 나이 먹고도 하나뿐인 자기 아버지 챙긴다고 이쁜 애가 마음도 곱다 그랬단다 아버지하고 딸 사이는 어머니가 투병하다가 돌아가셔서인지 특히 각별했다더라 항상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달고 살았다고 한다 우리 외할머니도 이모들이랑 울 엄마가 뭐 좀 쏙 썩이면 언니 이야기하면서 걔 반만이라도 닮아봐라 효심이 얼마나 지극하냐 그랬다더라고 한다 그렇게 그냥 무탈이 하루하루 잘 지냈다고 했다 근데 어느 날 일이 터졌다고 했다 엄마가 사는 엄마 고향은 뭐 다들 물을 펌프로 푸는 집이 대다수이지만 제법 강촌이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산쪽으로 난 길에 오래전부터 빠져있는 우물이 있었다고 했다 우물물을 기러먹는 사람들은 점차 줄었지만 그래도 간혹 사람들이 잊을만하면 퍼먹고 그랬단다 그러다가 여름날에 건강 약수라고 가끔 그 물을 기러먹던 꼬장꼬장한 이씨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가 우물물이 상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내가 물을 마셨는데 전처럼 그리 달짝지근하지가 않더라 어딘가 뜨뜬 미지근하고 찝찌름하다는 할머니 말해 왜 이젠 시대가 어느 땐데 우물물을 기러먹냐 집에서 편히 먹어라 시대가 지났으니 우물물 맛이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며 동네 할머니들이 쿠사리를 매겼던 것 같다 근데 할머니는 계속 역정을 내면서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고 그게 하루 이틀 아침만에 바뀌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랬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다들 대수로이 여기지 않고 넘어갔지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고 어느 날 우물에서 이상한 지린내 고린내가 났다고 했다 어른들이 우물물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자 아무래도 이젠 물이 밑에서 더 이상 솟지 않나보다 물이 고여서 썩 나보다 의견이 분분해졌고 우물을 없앤다는 결론까지 나섰다고 한다 그래서 어른들이 모여서 팔 걷어붙이고 우물을 없애려고 했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 말 나온 며칠 뒤 더욱 악취가 나는 우물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어른들 눈에 엄청난 게 들어왔다고 했다 시커먼 우물물 밑으로 보이는 작은 몸뚱어리 물 속에서 흐물흐물 썩어가는 부패하는 아기였다 토하고 경기 일으키고 이야기만으로도 울고불고 난리치는 동네 사람들부터 아주 난리가 났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게 그 작은 아기의 모습이 진짜 눈뜨고는 못 봐줄 만큼 부패했었다고 한다 좌시하면 안 된다 저 아기는 누구네 아기냐 누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했냐고 작은 시골 동네가 뒤집혔다 그래서 건너건너 누구네 아들이 경찰한다더라 어쩌고 하더니 결국 읍에서 경찰들이 왔었다고 했다 경찰들이 아기 시체를 들여다본 결과는 이랬다 날이 무더워 시체가 많이 썩은 거지 실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고 또 아기가 큰 아기가 아니라 작은 걸로 봐선 신생아에 속한다고 했다 그러니 용의선상에 오를 사람들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라고 그렇지만 어떤 미친 산모가 자기가 열 달 품어 낳은 아기를 낳자마자 우물에 던지냐며 다른 마을 사람들 짓이 아니냐부터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겨앙되었었다고 한다 마을에 아기를 낳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도마 위에 오르니 내가 그런 천륜도 모르는 짐승이냐며 우리 아이는 차 있으니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으름장을 낳고 과연 누가 그랬는지는 점점 난제가 되어가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경찰이 신박한 방법을 내놨다고 했다 아이를 낳은 산모는 저질 돌기 마련이라고 마을에 아기를 낳은 산모들은 모두 자기 아이와 자 있으니 산모들은 제외하고 마을에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자들을 죄다 데려와서 가슴을 보면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과연 아기를 낳으면 당연히 젖이 줄줄 흘러와 새기도 하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어른들은 동의했고 졸지의 엄마를 비롯해서 이모들부터 초경을 시작한 어린애들 한창 때인 아가씨들이 죄다 마을 한가운데 모였다고 했다 경찰이기 이전에 외관 남자인데 그 사람들이 가슴을 보겠다는데 좋아할 여자가 몇이나 될까 모인 여자들 전부 울기도 하고 화도 내고 거부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 방법밖에 없어서 마을 할머니들이 경찰들을 대동하고 다 큰 아가씨들 젖을 주물주물하고 다녔다고 했다 아기 낳고 며칠이야 젖이 안 돌지만 이젠 시간이 꽤 지났으니 가슴을 누르면 젖이 나올 거라며 할머니들이 매섭게 가슴을 누르고 다니니 당시 어렸던 우리 엄마도 서러워서 펑펑 울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순간 머뭇머뭇하며 가슴 만지는 걸 거부하는 이가 있었다고 했다 그건 바로 그 언니였다 언니는 몹시 불쾌한 기색을 비추며 외관 남자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싫다고 거부했고 같은 또래 아가씨들도 이에 힘을 더하며 자기는 여기서 가겠노라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점점 몸싸움이 길어지고 떳떳하면 한 번 만져보게라도 하지 뭘 빼느냐 등으로 전전긍긍 몸싸움이 이어지다가 사나운 할머니 한 분이 그 언니의 옷을 잡아 찌듯 단추를 헤쳤다고 했다 그리고 뜯어진 단추 아래 드러난 건 헤진 옷을 찢어 만든 천으로 꽉 동여맨 언니의 가슴이었다 그리고 동여맨 그 찬자락은 누가 뭐래도 흘러나온 저주로 흥건히 젖어있었다고 했다 범인이 밝혀지면서 마을은 뒤집혔다 표심으로 똘똘 뭉친 언니가 누구랑 연애하는 모습은 아무도 못 봤다고 했다 수많은 오빠들이 고백을 해도 언니는 그저 웃으며 자기는 그럴 마음이 없다고 했다는 말만 수두룩이었는데 언제 누구와 뭘 해서 아기를 낳은 걸까 경찰에서는 언니를 데려가서 수사를 해야겠다고 했고 언니는 그저 울면서 고개를 숙였다고 했다 언니가 경찰서에 간다는 말에 언니네 아버지는 밭일을 하다 말고 뛰어오셨고 자기도 가야 한다며 차라리 자기를 잡아가라고 난리를 피웠다고 한다 그렇게 고고한 척하더니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며 평소 언니를 질투하던 다른 언니들과 어르신들 아주머니들의 입방 아예 오르내리며 추측과 소문이 난무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서에서 낳은 결과는 참담했다 죽은 아기의 어머니는 그 언니가 맞았다 그리고 그 아기의 아버지 되는 사람은 언니의 아버지 일명 근친상관이었다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한 언니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보면 마을 사람들이 무어라 할까 두려워 배와 가슴을 동여매고 지내다가 때가 되어 세상 밖으로 나온 아기를 목 졸라 죽인 다음 무거운 돌의 녹근으로 아기를 연결해서 우물 속에 던졌던 거다 마을의 사람들은 기암했다고 했다 전혀 그런 기색이라고는 없었는데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는지 한참 마을이 뒤집혔고 언니의 아버지는 서에서 더 조사를 받게 됐고 언니 혼자 마을에 돌아왔다 그리고 한참 몇 년 뒤 다시 돌아온 아버지와 기다리고 있던 언니는 어느 날 부른듯 일을 떠났다고 했다